안녕, 프링이들. 나 어디에 왔게. 짠, 강아지 엄청 많아, 여기. 나 오늘 강아지 케이크 만들러 왔어요. 수제 간식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자꾸 찾았지. 그래서 뱃지 않고 채웠어. 이 배경 색상을 보내주신 사진처럼 연노란색, 괜찮나요? 연노란색은 간호박 가루로 색을 만든 건데 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주는 거시고 새거락 이용해서 조금씩 넣어서 한번 섞어가지고 이제 색깔 보시고 부족하면 더 넣어서 색깔을 만들어주세요. 저 수제 간식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. 진짜요? 잘하셨어요. 근데 안 먹으면 어떡하지? 아마 잘 먹을 거예요. 쟤는 좀 까다로워가지고 둥근한데? 근데 막 엄청 잘 먹을 수 있었어. 색깔 어떤가요? 이거 뭐해요 지금? 흐흐흐흐흐 자, 이렇게 다 담아주세요. 자, 이렇게 다 담아주세요. 이렇게 넣으면? 네. 이렇게 담아 넣어주시면 돼요. 뭐해요, 이게?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우유. 맛있는 달달한 냄새로 보자. 야, 맛있겠다 배치야. 자, 이렇게 해파라를 만들고 이제 옆에, 딱 위에랑 이거를 칠해보는 걸 해볼 텐데요. 잘할 수 있어요. 이렇게, 이렇게. 이쪽으로 보시면? 네. 이렇게 한번. 그 다음에 또, 여기. 여기다가. 아, 이렇게 올라와요? 네, 맞아요. 한참씩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돼요. 원래 넣으신다. 오, 잘하셨어요. 네. 천천히. 네. 오. 너무 울텅을 좋아한대요. 응. 괜찮아요. 전 왜이래요? 이렇게, 너무 밖으로 떨어져서 하니까는 크림이 이 케이크에 안 붙어서 그런 거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발라주시면 이렇게 잘 붙어요. 요거는 스크래퍼라고 해서 옆면 아이싱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. 이렇게 네비 손가락 이렇게 일자로 그냥 갖다 대고 또 판을 천천히 돌려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한 번만 돌려도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해볼게요. 너무 많이 바꿨나? 엄청 멘들멘들하게 잘 됐죠? 왜 그래? 왜 그래? 크림을 이제 위쪽에다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도 크림을 채우는 방법은 옆이라는 것 같은데 가운데 기점으로 돌려주는 거예요. 이거는 제가 이쪽에서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잡는 방법을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냥 얹어만 주고 이렇게 크림이 펴질 수 있도록 신기하죠? 네. 감쪽 같아. 한번 해보실까요? 아 죄송해요. 야 민망해 너. 처음 하셨는데 아주 잘하셨어요. 어때? 맨들맨들하지? 오케이. 한번 해볼까요? 잘하셨어요. 오 잘하셨는데요? 아 이거 봐. 짜잔. 로렌. 그래서 나도 오늘 노란색으로 그릴 것 같아. 볼 수 있던데. 잠시 냉장고에 넣어주고 이제 그림 그리는 거랑 위에 꾸미는 거 한번 연습하고 실전으로 갈게요. 귀가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조금 표시해주시고 귀여워. 이 위에 이렇게 해주실 건데 비숑 친구들은 울퉁불퉁한 꼬부리털이라서 양만 풍성하게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머즐은 얼굴의 3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아침 모양으로 어우 이게 어려운데? 뭐지? 이게 어려운데? 그리고 잎. 잎은 머즐 모양. 아 이거 징그러워요. 이거를 이렇게 없애주면 또 다시 살아봐요. 저 이제 건 원숭이 같은데?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된 하트 모양으로 원숭이 같아요? 눈이 생기면 또 달라요. 원숭이 같아요. 이거 머즐만 한번 더 연습 한번 해보시겠어요? 그리고 또 안에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걸 그냥 쓰면 안 될까요? 베게는 직모라서 어려워요? 일단 표현 방법이 조금 달라요. 위에가 이렇게 약간 식빵 거꾸로 된 모양으로 똑같이 형태를 잡아주시고 또 여기 똑같이 이렇게 채워주세요. 채워놓고 직선으로 이렇게 털 표현을 해줘야 돼요. 털 표현은 얼굴 밑에까지 끝까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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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잘하셨어요. 그럼요. 이렇게 짜놓은 뚱뚱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밑으로 이렇게 살짝 그리고 또 짜보시고 많이 짠 상태에서 밑으로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. 이게 제일 예쁜 모양이거든요. 조금만 더 많이 짜볼게요. 눌러주시고 밑으로 뽑고 또 누르고 밑으로 그렇죠. 어렵다. 밑으로. 짜면서 좀 더 오래 짜볼게요. 짜고 밑으로. 애들이 맛있게 먹어야 해서 뿌듯한데 맞아요. 맛있게 먹겠죠? 밑으로 부지야 뭐야 그거? 뷔츄 뭐 이러고 해? 그냥 돌기 잘 궁금해죠. 탈 너무 빨빵 아니야? 뷔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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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뷔찌야 안녕 성이도 안녕? 성이 너무 노란데? 그치야? 안녕 근데 이거 썸네일 해도 되겠다 안녕 그치? 그치? 여기 봐 안녕 신중해요 그치? 이거 지울 수 없는거죠? 제가 수정할거야 잠깐만요 아 이게 뭐라고 손이 떨리네요 실전이라 안에도 채워주시고 어? 잘 하셨는데요? 그럼 뭐 해야했죠? 머즐 먼저 머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애기 털 요렇게 네 채워주시고 요 밑에까지 채울게요 수수 가능할거야 그럼요 그치 몇개월이에요? 그치 한살 됐어요 저번달에 한살 베베는요? 베베는 두살 추정하시던데 아우 귀엽다 아우 귀엽다 아우 귀엽다 아우 귀엽다 너무 귀엽다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려주시고 타고 그렇죠 오우 색깔 너무 예뻐요 예뻐요 너무 예쁘다 귀여워 이게 뽀글뽀글털이랑 징노랑 지금 시체를 보세요 정말 알지 그리고 좀 더 돌려서 그렇죠 아우 프링이 드리고 봐 예쁘죠? 오우 잘하는 거 같은데? 어때요? 오우 잘했죠? 잘 됐습니다 진짜 예쁘다 잘했죠? 선생님들의 마음은 도움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의 마음은 도움이 있었어요 그치야 이거 못 먹을 거 같아 이뻐서 아까워서 못 주겠어 미안해 미안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치야 앉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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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맛있어? 이거예요? 네 이거 크림 잘 먹네 잘 먹네 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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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던 친구 중에 네 헤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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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찌 신났어 지금 야 너무 쪼끄만데 아기가? 배찌 신났어 배찌 신났어 배찌 신났어 배찌 신났어 배찌 신났어 배찌 신났어 프레기 들이셔 봐요 피자 와 돈가스 미쳤다 치킨 세트 치킨 세트 꼴짝견 꼴짝견 안녕 얘 진짜 2kg인가 봐 솜털 같은 배찌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 진짜 너무 가벼워요 여기 강아지 천국이야 베베도 데리고 와야겠어 베베도 데리고 와야겠어 마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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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베를 같이 데려오고 싶었는데 베베가 무서워해가지고 아직 적응 좀 하면 나중에 치킨 만들 때는 같이 오면 되겠다 그러면은 배찌 베베 치킨 하나씩 만들고 김밥도 만들고 그건 한 가을쯤에 도전해 볼게요 배찌 힘들어요 오늘 배찌 운동 다 했어 거의 지금 배찌 로그야 오늘 컨텐츠가 오늘 컨텐츠가 오늘 컨텐츠가 프린이들 어 이거 어떻게 잘라? 너무 아까워 어떡해 짱 예쁜데 그치 베베 왠지 베베는 흡입할 것 같아 베베 거 오 고구마 고구마랑 고기 베베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조금만 줄게요 그리고 이게 많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설사한다 해가지고 앉아 기다려 베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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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나? 베베 어때? 맛있어 베베야? 이거 엄마가 만든 거야 베베는 다이어트 중이라 사료랑 섞었는데 맛있어? ASMR인데 이거? 오늘 특식 잘 먹는다 푸릇하다 잘 먹는다 푸릇하다 베베는 살짝 살짝 배고 있어 베베는 거의 다 먹었네 다 먹었어 베베 설거지하고 있어 베베 빨리 먹기 베베 나가면 1등 할걸? 설거지 베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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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링이들 이렇게 오늘 수제 간식을 만들어 봤는데 어땠나요? 크링이들 혹시 관심있으면 여기 와서 간식 만들어 보고 지금 강아지 천국이라 여기가 따로 구금을 안 깔아도 될 것 같아 아까 배지 우는 소리랑 여기 강아지 조는 소리 여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링이들 안녕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